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속 공식 자속 나오고 횟수 나오고 그리고 길이 나오고 단명제 나오고 비투자율 나오면은 자속 문제에요 자속 공식 알아야 돼요 자속은 l분의 mu 투자율 sni 이거를 그대로 넣어 줍시다 l은 뭐죠 길이 8pi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mu는 비투자율 나왔으니까 mu는 mu s mu 0 라고 했죠 mu s 부터 넣을게요 800 곱하기 4pi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거는 mu 0에요 mu 0는 4pi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해설지에 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넣어주냐 그리고 s 넣어줘야 되죠 단면적이 10 cm 제곱 cm 제곱은 이거는 m로 환산할 때 m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1 cm 제곱은 1 m 제곱으로 환산을 해줄 때요 이걸 뭘로 바꾸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m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cm 제곱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m 제곱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넣어줍니다 s는 이제 n 넣어볼게요 n 600 600 그리고 i 넣어주면은 마지막 i는 1 암페어 이니까 곱하기 1 이거를 계산기 한번 돌려보면 되겠네요 자 분자 부터 분자 할게요 800 곱하기 4pi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갈로 치고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600 곱하기 1 암페어였죠 이렇게 해주고요 분모는 8 pi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ellos oh 으 q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